르디 액션 그렇게 못 믿겠으면 믿게 해줄게 잘 봐 이래도 옵니다? 너무 가정스럽다 에이 승리! 도망간다 시작 시작이 없어 빨리 죄송합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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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아 메이킹 아 왜 메이킹 맞죠? 메이킹 맞죠? 네 맞습니다 도망온다 나의 성은이라고 안녕하세요 무슨 얘길 할지 모르겠지 이번 안 될 거 같아 표정 어떻게 못했지? 다시 해봐 복잡할 게 있어 너무 가증스럽잖아 가증스럽다뇨 아 돼요? 네 유주 누나가 엄청 잘하더라고 가증스럽게 현빈아 넌 좋아하잖아 여기서 네가 제일 문제야 연기만 들어가면 눈 껌팩 패스 쓰는 거 봐 나도 좀 봐주겠네 근데 흐려도 돼? 오빠 동아리 운벌동인데 뭐 어떠냐? 아유 조활복 시키 당신도 틱타크가 될 수 있습니다 셀럽이 되고 싶으면 관중 여러분 저희 틱타크 동아리 함께해 주시죠 가자 제가 막 가사하고 약간 틱탑 틱탑 하면 짠 게 승민이가 약간 지켜뻘이 들고 약간 뜯고 나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가사 가사 틱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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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게요 틱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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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가입은 나중에 하고 친구도 부르려면 부르겠나 에이 승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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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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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딕이 어서 시키 시키지 빨리 아, 그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얘기 좀 할까? 아, 이렇게 하다가? 똑들어, 똑들어. 얘기 좀 할까? 지금 해. 얘들아. 진화 좀 잠깐요. 아, 이게 아니라. 진화 좀 잠깐요. 죄송합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약간 이러고 있다가 다 올라왔다 싶으면 바로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예쁘게 고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 사진이 있는 분이었어요. 처음 와서 승민이 있을 때 승 오면서 상대 경쟁자인가? 내가 확실히 남자친구 보여줄게. 하고 어깨동으로 한다고. 나이도 뭐냐.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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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 승민이. 나중에 해봐야 하나? 오케이. 네. 왜? 걘 또 뭘까? 아, 승민이. 고백하려고요. 계약 끝나면. 역시 내 동생 답네.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직진만 한 게 없지. 틱탑 동아리. 계산됐다! 지성이 형이 만들어달라고 3년 동안 쫄랐는데도 안 됐다며? 그 불가능을 해낸 게 바로 나. 오바오리다 친구.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지성이 형이. 이런 걸 학교에서 허락해줘? 마침 탈화로브 동아리가 없어지기도 했고. 야, 분타 어디 가? 이제 준비할 시간 다 됐어. 아, 쟤 잡아야 돼요. 우승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나 보지? 오늘 좋아. 안 찍겠으니까 벌은 받아야지. 알아야.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지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지성이 형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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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희는 선물이. 딜라이스. 연애 방식은 자유의 답답입니다. 연애 방식은 자유의 답답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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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래 나왔네. 왜? 양보를 잡건데 어떻게 보래 나왔냐? 양보를 잡는데. 귀작권은 어때? 귀작권은 어때? 귀작권은 어때? 귀작권은 어때? 귀작권은 어때? 귀작권은 어때? 오늘 첫 키스 씬이 있는 거예요? 키스 씬이에요? 뽀뽀 씨? 뽀뽀 씨? 뽀뽀 씨? 두 분 다 약간 설레시겠네요. 이미 한 번 해봐줘.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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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설레요? 어 설레요 설레요. 서운하다 진짜로. 설레요. 잠을 못 잤잖아요. 자 이제 bois을 다 바 scanning. 그래서 몸이 다빈이 앉아요. 신이 앞을 들은 이런 장소인으로 내내 머리에 제 발견을 돌아가고있어요. ätt manera. 어세 Casiriro. 3개 시크리에 관한 가입이 너무 좋아서 10만원에 발견했어요. tasksى, 창립이랑 사이, 안녕하세요. 승민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신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개학연애에서 오진아 역을 맡은 신인배우 이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영팡 역할을 맡은 임성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개학연애에 한나 역할을 맡은 최유주입니다. 오늘부터 개학연애 주민지 역할을 맡은 최유정 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개학연애 오바울 역을 맡은 에이스 김병만입니다. 개학연애 오바울 역할을 맡은 최유정 동민입니다. 개학연애 오바울 역할을 맡은 최유정 동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